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이 창대하리라 욕기 8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이 창대하리라 욕기 8장 7절 말씀 아멘 지금 시작은 작은 일일지 몰라도 그 나중은 엄청 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